안녕하세요. 일반기획이사 배우락 김연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대비 일반기획이사 합격전략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일반기획이사가 전체적으로 필기실기 출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제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24년 대비 합격전략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출제 변경사항입니다. 2023년도까지는 일반기기기사하고 기계설계기사가 별도로 시험이 진행이 됐었죠. 자 그런데 이제 2024년부터는 일반기기기사와 기계설계기사가 통합돼서 일반기기기사로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4년도부터는 일반기기기사로 통합돼서 필기과목이 4과목으로 축소가 됩니다. 1과목 기계제도 및 설계, 2과목 기계제도 및 제작, 3과목 구조해석, 4과목 연료체해석으로 해서 필기가 4과목으로 해서 80문제, 각 과목당 20문제씩 해서 80문제로 축소가 됩니다. 1과목의 기계제도 과목은 기계설계기사의 CAD, CAD라고 하는 과목, CAD라고 하는 과목의 일부하고 기계설계 산업기사에서 출제되고 있는 기계제도 과목이 합쳐집니다. 합쳐지고 일반기기사 실기나 기계설계기사 실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업형 공부를 했어야 했죠. 작업형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작업형 준비를 하면서 공부했던 기계제도, 도면해독과 관련된 그리고 기계설계기사 CAD 과목에서 언급되었던 형상 모델링 부분이 통합이 돼서 기계제도 과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라고 하는 과목은 기계설계기사에서 기계설계라는 과목, 그리고 일반기기사와 기계설계기사 실기시험에서 필답형과 작업형 일부에서 필요로 했던 기계요소설계라고 하는 과목이 설계 과목으로 들어오면서 일반기기사 필기에 유압기기가 합쳐집니다. 유압기기가 합쳐지게 되고, 합쳐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유압뿐만 아니라 공합기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계제도의 설계 과목이 한 세 과목 정도로 편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과목이 기계제도 및 제작인데, 기계제도 및 제작 같은 경우는 기계설계기사의 기계재료라는 과목, 그리고 일반기기기사의 기계재료 과목이 기계재료에 들어오는 거고, 제작은 일반기기기사의 기계제작법, 기계제작법 과목이 합쳐집니다. 합쳐져서 일반기기사와 기계설계기사에 있던 기계재료, 기계재료 과목과 일반기기기사에 있던 기계제작법이 합쳐져서 이 과목으로 해서 출제가 되게 되고요. 3과목이 구조해석입니다. 또 생소하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구조해석 과목, 3과목 구조해석 과목에서는 일반기기기사와 기계설계기사의 재료 과목과 일반기기기사의 기계동력학이 합쳐지면서, 재료 과목, 동력과 합쳐지면서 구조 및 진동, 해석이라고 하는 과목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합쳐져서 3과목 구조해석이, 과목이 구성이 되는 거고, 4과목의 연료체해석 같은 경우에는 일반기기기사의 연료과 유체역학이 합쳐집니다. 합쳐지고 거기에 여름력 및 유동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뮬레이션 부분이 합쳐져서 한 과목이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과목으로 축소가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기기기사 같은 경우는 일반기기기설계실무라고 해서 복합형으로 실시가 됐었고, 기기설계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기설계실무로 해서 작업형으로 실시가 되었는데, 이게 합쳐지면서 기기설계실무로 변경이 됩니다. 기기설계실무로 변경이 되면서 복합형으로 시험이 실시가 되면서, 일반기기기사의 복합형 형태로 해서 필다평과 작업형에 합쳐진 상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24년도에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까지는 일반기기기사와 기기설계기사가 개별적으로 각각 실행이 됐습니다만, 합쳐져서 일반기기기사로 통합이 됩니다. 24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필기의 출제 기준을 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100문제에서 80문제로, 일반기기기사가 원래 100문제였죠. 기기설계기사는 원래 80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합쳐지면서 80문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시간은 2시간, 2시간 동안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현재 출제 기준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일반기기기사 같은 경우에 직무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 기계공학 관한 지식을 활용해서 기계요소 및 시스템에 대한 설계, 원가계산, 제작, 설치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위한 국가기술자격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기기기사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기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간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계 관련 산업 전반에 가장 근간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산업이다라고 하면 한 4가지 정도의 분야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동력산업, 두 번째가 금속산업, 세 번째 수송산업, 네 번째는 화학공업 이렇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동력산업 쪽에서는 석탄이나 석유, 전력, 가스 등을 이용한 동력을 생산하는 이런 관련 분야라고 할 수가 있죠. 대부분이 공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한국전력공사라든가 또 원자력 수력발전이라든가 남부, 북부, 동부, 서부 발전이라든가 또 수장공사라든가 이런 관련 쪽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분야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철, 재련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포항제철이라든가 현대제철 이런 쪽 관련된 업체들에 해당이 되겠죠. 주로 대기업들입니다. 다 공기업, 대기업들이 해당이 되죠. 금속산업 분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수송산업 분야라고 하면 도로, 철도, 그리고 선박, 해양산업, 그리고 항공산업 분야 등이 되겠죠. 역시 대기업산업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화학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라든가 기초화학, 구미화학단지 이런 쪽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단지들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굵직굵직한 이런 국내의 대기업, 공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쪽에 종사하는 많은 협력업체들이 있고 그런 많은 협력업체들에 종사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이 산업 분야를 각 국가별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로 중요 산업 분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들이 잘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분야가 바로 기계 분야고 기계 분야에서 바로 일반 기계 기사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면의 국가기술 자격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주로 이 자격증이 필요로 한 이런 분야들을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일반 기계 기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기계 분야 이런 자격증들에 있어서 관련 그런 법령들이 있습니다. 기계설비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고학과사안전관리법, 국가공무원법 등등에 의해서 우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2020년도, 21년도부터는 기계설비법이 제정이 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건축물 면적이죠. 면적에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책임관리자와 보조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기계설비법에 따라서 의무고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해당되는 자격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 기계기사라든가 건설기설비기사라든가 또는 공중냉동기계기사라든가 에너지관리기사라든가 신재생에너지태양광설비기사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이 더 생겼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설비라든가 설계 엔지니어링 계열 일반 기업체라든가 플랜트 설비 공사, 공기업, 공무원 등의 기술직으로 응시하는 사람들에게 취득을 권하는 것이죠. 기계 분야 필수 국가기술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관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직접적인 이런 기업체들, 산업 분야를 말씀드리자면 첨단 정밀산업, 에너지, 환경, 우주환경산업, 의공학 분야 등등 기계공학 관련 여러 분야에 다 일반 기기사를 필요한다고 하는 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반 기기사 자격증 취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응시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응시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계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졸업 예정자부터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졸업 예정자이거나 졸업자들 같은 경우에 응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는 기사 수준의 훈련 과정 이수자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일 분야에 다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계계열 전공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토목기사를 갖고 있다든가 전기기사를 갖고 있다든가 또는 전기기사, 토목기사, 건축기사 이런 것들 아마 수질환경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도 응시 자격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 경우가 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3년제가 있고 2년제가 있죠. 3년제를 졸업한 사람들은 실무경력 1년이 필요하고요. 2년제 전문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실무경력 2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도 졸업이 아니다. 고등학교 졸업이다라고 하면 실무경력 4년의 경력이 있으면 일반기기사, 즉 기사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일반기기기사뿐만 아니라 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취득이 가능한 그런 기준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격의 기준이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격이 안 되는데 응시를 해서 필기를 합격했다 그러면 필기가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참고하셔야 되고요. 검증 방법을 보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은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필기와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둘 다 합격을 해야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일반기기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번의 시험 기회가 있습니다. 필기시험 3번. 즉 1년에 기사시험 볼 기회가 4번이 있는데요. 4번이 있습니다. 1회, 2회, 3회, 4회. 4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기기사 같은 경우에는 1회, 2회, 4회.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1회는 보통 3월에 있고요. 2회는 보통 5월경에 있고 4회는 보통 9월경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3번의 응시 기회가 주어지고요. 1년에 이렇게. 필기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 시험으로 해서 실시가 되고 각 감옥당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지금 4감옥으로 축소됐다 그랬죠. 각 감옥당 30분씩 주어지고 20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합격을 하려면 필기 합격을 하려면 100점 만점 중에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가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40점 이상. 감옥당 40점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40점이면 8개입니다. 각 감옥당 40점. 8개 이상 넘어가면서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 넘어가야 되니까 감옥당 8개를 넘기면서 80문제 중에서 48문제 이상 맞추게 되면 합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2년도 3회 시험부터 CPT 시험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필기 시험은 지필고서가 아니라 CPT 시험으로 실시가 된다고 하는 것도 참고해 두시고 말씀드렸듯이 실기. 1년에 3번 시험이 있습니다만 필기를 합격하면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 2년을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필기를 3월에 합격했다. 3월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2년 뒤 3월 합격 날짜 발표 날짜 전까지 해서 만 2년이 주어집니다. 그 안에만 합격을 하면 되고 1년에 3번의 응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1회의 시험은 보통 한 5월경 2회의 시험은 보통 6, 7월경 정도에 있고 4회의 시험은 보통 11월경 정도에 있습니다. 일반기기기사 실기는 복합형이라고 했죠. 필다평, 작업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다평 50점, 작업형 50점 해서 이루어져 있고 필다평은 2시간, 작업형은 5시간 해서 이틀에 걸쳐서 시험이 실시하게 됩니다. 필다평 하루, 작업형 하루 시험을 봐야 되겠고 합쳐서 50점, 50점에서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기면 합격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작업형을 실격처리 됐다. 그러면 0점입니다. 그러면 필다평 50점 가지고는 합격할 수가 없죠. 필다평이 실격처리가 됐다. 그러면 작업형만 가지고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시험을 볼 때 필다평을 먼저 보고 작업형을 나중에 보는 그런 일정으로 해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필다평을 잘 보고 나야 작업형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시험을 보게 될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는 해두시고요. 검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필기시험이 CPT 시험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필고사가 아니라 컴퓨터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시험입니다.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팅이라고 해서 CPT 시험으로 실시가 되고 있어요.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을 보러 가면 다 사전에 연습을 시키고요. 여러분들이 모의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큐넷 자격증 검증 사이트에 들어가서 웹체험 서비스 쪽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배우락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배우락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연습을 하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CPT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 계산기를 가져가야지 됩니다. 지필고사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시험지 여백에다가 문제를 계산형 문제가 우리가 많잖아요. 계산형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시험을 봐야지 되는데 그런데 CPT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감독관이 A4 정도 사이즈 한 장을 나눠줄 겁니다. 한 장을 나눠주면 상단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선 시험이 다 끝나고 나올 때 제출을 하고 나오게 되고요. 시험을 딱 보고선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서 딱 답안지를 제출하는 순간 잠시 기다리면 몇 점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점수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모니터에 뜹니다. 몇 문제를 맞춰가지고 몇 점으로 합격이 예상이 됩니다. 발표날은 언젠데 그 발표날의 최종 합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멘트가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합격이 됩니다. 합격이 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시험을 응시할 그런 대상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 응시를 할 수 없는데 응시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불합격 처리 되겠죠. 그런 것들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일 거고요.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일이고 하기 때문에 딱 답안지를 제출하는 순간 합격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합격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실기 준비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 문제가 많고 반면에 그 계산 문제를 풀 여백은 즉 시험지 그 연습장은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공식을 바짝 외우고 바로 이제 계산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연습들을 충분히 하고 가야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합격률에 대해서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2023년도 합격률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22년도까지 해서 합격률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 40% 이상 합격률이 나옵니다. 19년부터 22년도 까지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합격률이 올라갔다가 21년도까지 올라갔다가 22년도에 좀 떨어지는 이런 경영을 보이고 있고 23년도는 연말 연초가 돼야 23년도 연말 23년도 연초가 돼야 좀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보면 보통 10명 시험 보면 4명 이상은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쉬운 거냐 결코 쉽지는 않다. 평균 60점만 넘어가면 합격이라고 하지만 10명 시험 보면 어쨌든 어쨌든 4명 정도 평균 4명 정도 합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만하게 보지 마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도 필기를 합격한 분들이 실기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필기보다는 실기의 합격률이 좀 더 높다. 그리고 실기를 시험 보는 인원이 필기를 시험 보는 인원보다 좀 적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합격률은 좀 높게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보면 45% 전후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20년도에 합격률이 좀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평이하게 지금 22년도 상승하는 이런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의 경향을 갖고 있구나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지 될 건지 이런 간접적인 데이터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경되는 감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기 감옥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 출제 유형을 나름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일반기기사 필기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 도서출판 구민사에서 출판되는 교재를 이용해서 수업은 진행이 됩니다. 현재 교재는 출판돼서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판을 빠르게 제가 좀 만들어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과목이 말씀드렸듯이 기계제도 및 설계입니다. 이 1과목이 기계제도 기계설계 유공화 시스템 설계를 해서 3과목으로 3과목으로 해서 1과목이 구성이 됩니다. 시험시간은 30분 주어진다고 말씀드렸고 문제수는 20문제가 출제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예측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기계제도 및 설계라는 과목으로 놓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두 과목이 또는 두 과목이 보통 한 과목으로 형성이 돼 있었죠. 일반기계기서도 그렇고 기계설계 기사도 그렇고 일반기계기사 쪽에서 예를 들자면 4과목이 기계제도 및 유합기기 이렇게 되면 기계제도 10문제 유합기기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 기계설계 기사 쪽에서 예를 들자면 3과목이 기계설계 및 기계제료다 그러면 기계설계가 10문제 기계제료가 10문제 이렇게 10문제씩 출제가 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계제도 및 설계다 라고 하면 기계제도 10문제 설계에서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기계제도 기계설계 유공학 시스템 설계라고 하는 유공학 시스템 설계는 유공학공학이라고 하는 과목이죠. 전공자들은 다 알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과목입니다. 그러면 20문제를 나누기 3에서 6, 7문제 정도씩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기계제도 10문제 설계 10문제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된다 그러면 기계제도에서 10문제 나오고 기계설계와 유공학 시스템 설계에서 합쳐서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거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과목이기 때문에 6, 7문제 정도씩 해서 기계제도 기계설계 유공학 시스템 매번 똑같지는 않겠지만 6, 7문제 정도씩 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게 더 현실적이냐? 아마도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시험은 치러봐야 안다. 그래서 기계제도 기계설계 유공학 시스템 설계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기계설계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를 하려면 선의수 과목이 있어요. 재료역학이라는 과목 재료역학이라는 과목이 선의수 과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1과목부터 잡고 준비하기 시작을 하면 전공자라 할지라도 비전공자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전공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재료역학이라는 과목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잘 여러분들이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유공학 시스템 설계를 공부하려면 유체역학이 선의수 과목이에요.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나서 유공학 시스템 유압 유압기기 유압기기라는 과목 기존의 일반기기기사에서 나왔던 과목이죠. 유압은 기름의 압력 이런 얘기입니다. 기름의 압력을 이용한 기계장치 이런 얘기죠. 유압기기는 공압기기는 공기압력을 이용한 기계장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압이 추가가 되는 건데 아마도 그렇게 공압 쪽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유압이 중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유압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데 먼저 유체역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해야지 돼요. 재료역학은 3과목에 있다고 했죠. 3과목을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과목을 공부를 하고 나서 이 1과목으로 공부를 하러 들어와야지 돼요. 1과목에 편성이 돼 있지만. 그래서 이 과목을 우선 공부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지 되는데 일반기기기사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기만 공부하고 필기 합격한 다음에 내가 실기를 공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필기 실기를 동시에 동시에 약 4개월 정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한 번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으면 1년 내내 공부해야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일정을 잡아서 필기 실기를 동시에 동시에 준비를 해주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실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필답형이 있죠. 필답형을 준비하려면 필답형의 주 과목이 기계 설계고요. 그 다음에 변경이 되면서 유공합 시스템 설계가 첨부가 됩니다. 첨가가 돼요. 그래서 기계 설계와 유공합 시스템 설계를 같이 실기에서 공부를 해줘야지 됩니다. 이거의 및 바탕을 1차 필기 시험 준비하면서 만들어야지 되니까 여러분들이 실기를 동시에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필기에 이 과목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필기에 3과목의 재력학과 4과목의 유치학학 이런 과목들을 공부를 하면서 실기를 같이 병행을 해주고 그러면 필기에 기계 설계에 대한 유공합 시스템 설계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기에 보면 CAD가 있단 말이죠. CAD라고 하는 건 작업형 얘기하는 겁니다. 작업형을 할 때 여러분들이 2D, 3D 모델링 모델링을 할 때 기계 제도라는 과목을 공부를 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도 같이 병행하는 차원에서 기계 제도를 공부를 같이 해주면 이 1과목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1과목만 공부를 필기를 따로 하고 나중에 2차 실기 공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그렇게 할 때 아마도 전공자라고 할지라도 1과목에서 가락이 수두룩하게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1과목에서 가락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냥 가락만 면하고 합격하지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기본 방법이긴 합니다만 추천하는 방법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1년 내내 일반계기서 시험 보고 잘못해서 2년까지 끌고 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필기실기를 동시에 빠르게 짧은 기간에 공부한다고 하면 4개월 아니면 5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공부를 해줘야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기실기 처음부터 스타트할 때 필기에 3과목과 4과목을 미리 공부를 한 다음에 실기를 같이 병행하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준다면 필기 합격하고 실기를 공부할 때 한결 좀 가벼울 것이다. 실기 준비할 때는 문제풀이 위주로 필다평은 문제풀이 위주로 그리고 작업평은 도면을 해독하고 그리고 그리는 빠른 시간 내에 2D, 3D 작업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바로 직행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좀 하기를 좀 권한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2과목으로 넘어갑니다. 2과목이 기계재료 및 제작입니다. 기계재료 및 제작은 기존의 일반기기사 쪽의 기계재료와 기계재작법 4과목의 기계재료, 그리고 5과목의 기계재작법 그 과목을 합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0문제 10문제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계재료 파트에는 철과 비철금속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철의 종류, 철의 종류에는 탄소각, 화끈각, 순철, 주철 등이 있습니다. 그런 재료들의 특성과 용도를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 비철금속에 보면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과 구리죠. 알루미늄 합금, 구리 합금의 종류 암기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부분적으로 니켈, 니켈 합금 그리고 아연, 아연 합금 그리고 베어링 합금 등등 이런 종류의 재료들을 정리해서 반복, 다독하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마무리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면 되겠고요. 기계제작법 역시 10문제 출제가 될 건데 지금 기계제작법은 절삭 가공 및 측정이라는 파트하고 비절삭 가공 및 특수 가공 파트로 나누어서 지금 출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삭 가공 및 측정 쪽에서 5문제 정도 그리고 비절삭 가공 및 특수 가공 쪽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것 같다. 예상할 수가 있고요. 비절삭 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주조 가공 그 다음 소송, 용적 이렇게 3가지를 들 수가 있죠.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된다고 해도 벌써 3문제가 됩니다. 특수 가공 쪽은 정밀 입자 가공 혼인 가공 그리고 슈퍼 피니싱, 랩핑 가공 외에 또 가공이 있고요. 특수 가공의 대표적인 3가지가 역시 있습니다. 방전 가공, 초음파 가공 그리고 전해 연마 가공 이런 것들.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겠다. 이런 기계 제작법은 굉장히 강범위한 감옥이에요. 가공별로 특징, 종류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 개요, 개요가 중요하죠. 개념이라는 표현보다는 개요가 중요합니다. 가공에 대한 개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 한결 문제 푸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고요. 절삭 가공이다라고 하면 칩이 발생하는 가공이죠. 그래서 절삭 이론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절삭 이론에 대한 감옥을 파트를 공부해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선반, 밀링, 드릴링, 보링머신, 세이퍼, 슬로터, 플레이너, 키타 등등 절삭, 연삭기도 있네요. 이런 것들 그리고 측정기, 측정기의 종류 이런 쪽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고 절삭 가공 쪽에서 한 네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돼서 전체적으로 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계 재료와 제작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일반 기계기사에서도 실시가 됐던 감옥들이기 때문에 정보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3과목이 구조해석입니다. 3과목이 구조해석. 구조해석 과목은 구조미 진동해석, 재료역학, 동력학 이렇게 해서 세 과목이 한 과목으로 구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는 재료역학, 동력학 순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을 진행하고 구조미 진동해석을 뒤쪽으로 미루어 정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구조미 진동해석을 하려면 먼저 해석을 하기 위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바로 재료역학과 동력학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델링이라고 하는 걸 먼저 해요. 모델링이라고 하는 걸 해서 기학적인 모델링,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격자를 생성해야 됩니다. 격자 생성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격자 생성과 관련된 그리고 이런 격자 생성을 한 다음에 해석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해석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해석 프로그램과 관련된 쪽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석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일단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치해석이라고 하는 이런 감옥을 전공자들은 학점 이수를 했었을 겁니다.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는데 FEM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Final Element Method라고 해서 유한요소법도 있고 FDM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거로 프로그램의 상용 코드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NSYS라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자 생성된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해석 프로그램하고 이거를 잘 매칭을 시켜줘야지 돼요. 연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해석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이런 걸 공부를 해서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해석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수치해석에 대한 어떤 기본 개요 이런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격자와 해석 프로그램을 연결을 하는 이런 그리고 격자를 얼마나 밀도 있게 해석하고자 하는 부분에 얼마나 밀도 있게 생성을 시켜주느냐가 해외 결과를 많이 자지우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시험에 다 녹아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녹아들어가 있게끔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래서 개요적인 측면에서 좀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매칭을 시켜서 경계 조건을 어떻게 나이스하게 연결을 시키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경계 조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격자 생성과 경계 조건, 바운더리 컨디션 쪽을 어떻게 처리를 해주느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또 해석, 해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정밀한 이런 격자를 좀 밀도 있게 넣어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개요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해석을 해야지 돼요. 결과를 일단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과를 그냥 데이터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 이거를 그래픽으로 보여줄 것이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맞느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독을 해야지 돼요. 해독. 해독을 해서 맞느냐 아니면 다시 재해석을 해야지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해독을 하는 부분에 대한 개요적인 이런, 깊게는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구조미 진동해석이 주가 된다. 그래서 특히 해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주가 된다 그러면 이걸 공부, 일반기기 이사라는 자격증을 공부하라고 권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높을 수는 없을 거고 그리고 일반기업체에서 이런 구조해석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그러면 많으냐 전반적인, 앞에서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 일반기기 이사를 취득을 하고 그쪽의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바로 이 기술이, 구조해석을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꼭 필요하냐 그런 분야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범위를 놓고 왔을 때 결코 넓지 않다는 거예요. 넓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중심이 된다고 하면 일반기기 이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폭 축소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개요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미 진동해석 부분이 높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0%에서 15% 정도 선에서는 순수, 구조미 진동해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은 출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 이상은 다 어디서 나와야 돼? 재료역학이나 동력학에서 나와야 됩니다. 기존에 재료역학 20문제가 출제가 됐고 동력학 1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동력학보다는 재료역학이 좀 더 비중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재료역학의 비중을 두고 10문제 전후로 출제가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2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까지는 재료역학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평범하게는 그냥 10문제 전후로 재료역학을 잡고 동력학은 6문제 전후로 이렇게 잡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재료역학을 저는 먼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동력학을 진행을 할 겁니다. 동력학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구조해석 및 구조 및 진동해석 파트로 넘어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호를 소개를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다 이해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독을 통해서 익히고 또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문제들을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풀면서 익히셔야죠. 그 정도로 공부를 해주면 구조해석 부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료역학, 동력학 공부를 열심히 해주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료역학을 공부하고 기계설계, 1과목 기계설계로 넘어가라. 기계설계부터 먼저 하지 말고. 기계설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재료역학에서 했던 많은 공식들이 응력부터, 시그마이코, A분의 P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구피목력 구하는 공식도 있잖아요. 단면계수분의 구피모멘트, 비틀리목력 구하는 공식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공식들이 다 재료역학에서 정리가 돼서 설계로 넘어가야지 됩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력학을 공부하고 유체역학 쪽으로 넘어가면 또 도움이 되죠. 4과목이 연료체 해석입니다. 4과목이 연료체 해석인데 여름력 및 유동해석, 연료역학, 유체역학 이렇게 해서 3과목이 편성이 됩니다. 문제는 20문제, 30분 주어지는 거죠. 3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0문제, 시험시간 30분 이렇게 주어지는 거였고 4과목도 연료역학, 유체역학 이렇게 해서 봅니다. 연료역학과 유체역학, 연료역과 유체역학 이 과목 중에서는 비중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연료역학이나 유체역학이 기존에서 20문제에 출제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변화되면서도 동일한 비중으로 출제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1과목의 여름역의 유동해석인데 유동해석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거예요. CFD라고 하는 분야가 있죠. 컴퓨터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유동해석을 의미하는 건데 학부 과정에서는 별로 이 분야를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체역학을 해석하는 이런 학문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구조해석, 4과목의 구조해석에서 봤던 거랑 역시 마찬가지로 기학적인 모델링을 해야지 돼요. 유동장을 모델링해야죠. 유동장을 모델링하고 그 유동장 내부에 격자를 생성을 해줍니다. 격자 생성을 해주고 이 격자가 유체해석이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격자 해석을 하는데 격자의 그 모양 해석 프로그램이랑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해석 프로그램이랑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이런 해석 프로그램에는 FEM으로 구성된 것도 있고 FDM으로 구성된 것도 있고 FVM으로 구성된 그런 모델링들이 있습니다. 유한요소법, 유한차본법, 유한체적법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죠. 저는 FDM이나 FEM 이런 프로그램들은 간접적으로 다뤄본 이런 경험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격자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어요. 복잡한 이런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유동에 맞는 추천하는 그런 격자의 형성,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개요적인 이런 내용들 프로그램과 매칭을 시켜야 된다고 했죠. 매칭하는 방법, 격자 생성하는 프로그램과 해석 프로그램과를 매칭하는 것, 상용 코드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매칭이 될 수 있는 이런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만 개인 리서치 코드들 같은 경우에는 격자 생성을 하는 프로그램과 해석 프로그램들을 각자 연구자들이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된 것들을 매칭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술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역시 해석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해석하고자 하는 이런 격자와 함께 유동의 특성을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유동의 특성을 잘 알아서 경기 조건, 바운데리 컨디션을 잡아서 적용을 시켜서 여름역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온도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팽창과 변형이라는 것, 이런 것들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해석을 통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 속도를 구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유량을 구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압력을 구하고자 하는 건지 밀도를 구하고자 하는 건지 온도를 구하고자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기 조건을 처리하는 이런 방법, 기본적인 경기 조건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결과가 도출이 됐을 때 이 결과를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인가 벡터로 해서 그래픽적으로 표현을 해 줄 건지 아니면 그냥 그림 형태로 해서 표현을 해 줄 건지 아니면 텍스트로 표현을 해 줄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결과 표현 방법이 있을 거고 이 결과들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어떤 해독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플로우 순서도라고 할 수가 있죠. 플로우 같은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런 개혁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열역력 및 유동해석 쪽도 제가 봤을 때는 10%에서 15% 정도 선에서 전체 20문항 중에서 10에서 15% 정도가 출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문제들은 열역학과 유체역학이 동등하게 동등한 비율로 해서 출제가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열역학이 좀 약하면 유체역학 잘하고 그러면 유체역학에 좀 비중을 두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랬을 건데 지금도 뭐 그런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맞을 겁니다만 둘 다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체역학을 정리를 하고 나서 1과목의 유공합 시스템 설계 유공합 시스템 설계 쪽으로 넘어가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과목 준비를 할 겁니다. 순서는 열역학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유체역학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열역력을 유동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했다가 공부를 하는 거죠. 동영상 목록은 1과목부터 4과목까지 해서 목록이 구성이 돼 있고 과목 순으로 먼저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이렇게 이제 매칭을 순서를 그렇게 매칭을 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야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학습방법 지금 말씀드렸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흐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자냐 비전공자냐 전공자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수학 그리고 계산기 활용법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전공자이지만 내가 좀 수학도 좀 약하고 계산기 활용 방법도 잘 모르고 또 비전공자다 기계계열이지만 나는 정통 기계과 출신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기초특강부터 좀 학습하는 것을 권합니다. 기초특강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수학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산기 활용인데요. 계산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 수학이 안 되면은 계산기 활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 활용에 중점을 두면서 필요한 수학을 말씀드렸어요. 이 수학이라고 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이라고 해서 결코 좀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산을 하는 데 필요한 수학이에요. 계산기를 활용하고 사인, 콜센, 삼각함수 이런 것들이죠. 지수와 로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수학적인 내용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산기를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미적분 이런 거 미적분 이런 거 필요한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본 특강 안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기초특강에서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 벌써 어려운 거 얘기하면 다 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다? 계산기 활용을 할 수 있는 수학이다.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채소 나에게 필요한 수학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사실 기본 고등교육을 받으면 필요가 없는 것들일 수 있는데요. 필요한 분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렸겠죠. 그런 분들은 한 번씩 보면서 빠르게 습득을 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과목으로 넘어옵니다. 기본 이론 과목으로 넘어와서 내용 정리 어렵지 않게 쉽게 쉽게 내용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역학은 개념을 이해해야지 되고 공식을 암기해야지 됩니다. 역학은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개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독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문제풀이로 연결을 해야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암기 과목이라고 해서 기계조류나 기계제작법 대표적인 거 이런 게 되겠죠. 암기 과목이라고 해서 구구단의 호지에서 덜덜데 오는 건 아니다. 그 다음 실전 문제풀이가 이루어질 겁니다. 각 이론을 정리해드리고 교재에 있는 문제풀이를 해드릴 건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다 풀어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해결하고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고 접근해야 되는 거냐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들이 다 과거 기출 문제들이에요. 과거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습득을 필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 정리가 된 다음에는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형태로 해서 교재에 6회분이 준비가 될 겁니다. 6회분을 함께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모의 문제들도 과거 나온 문제들이고 그리고 새롭게 편입된 감옥들은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같이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의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고 나서 최종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시험 보기 2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보기 2주에 2주 전까지는 모든 내용이 기본 이론이 다 돼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2주 동안은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공부해야지 됩니다.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안 되는 게 뭐냐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안 되는 거 나의 부족한 점이 뭐냐 이걸 찾아내서 그거를 보완하는 2, 3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필기를 불합격했다. 뭔가 중간에 이제 이론이 안 돼 있거나 이런 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준다면 필기는 반드시 누구나 다 100%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들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감옥이 많아요. 감옥 변경이 되면서 감옥이 공부해야 될 감옥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그 학습 순서 학습 순서는 첫 번째 재료역학 두 번째 동력학 세 번째 연력학 네 번째 유체역학 다섯 번째 기계 설계 여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누적 학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누적 학습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해야 돼요. 재료역학 하면서 하고 나서 나중에 유체국학 공부할 때 손댔다 재료역학 독립과 손댔다 그럼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지는 2, 3, 1, 3, 4일 간격으로 해서 앞서 정리했던 감옥들을 계속해서 복습을 해야지 됩니다. 짧은 시간에 복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야지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암기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유공화 시스템 설계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기계 제작법 기계제로 이런 순으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런 식으로 하고 기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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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고 그 다음 기계제도 기계제도하고 구조 및 진동해석 여릉력 및 유동해석 이런 부분은 좀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해주면 이거 구조 및 진동해석과 여릉력 및 유동해석을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3과목과 4과목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비중이 높지 않을 거기 때문에 도대체 김연기라는 사람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패스해도 합격에 큰 지점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다독해 주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도 다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기계제도에도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투상법이라든가 윤곽 선의 종류라든가 그리고 표제량과 부품량 만드는 것 이런 요령들 어떤 내용들을 거기에 내용을 담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등등 여러가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있고 그래야지만이 실기랑 연결이 된다는 거죠. 실기랑 작업형과 연결이 됩니다. 작업형과 연결이 되고 기계 설계 요금압 시스템 설계 이런 부분들은 필다평에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필다평에 기계제작법이나 기계재료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열처리에 종류 4가지를 적어라 이런 문제라든가 소송가공법이 뭐냐 개우 간단하게 물어본다는 이런 문제도 다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필기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해결해야지 실기 때 이런 것까지 다 할 수가 없고 필다평은 계산형 위주로 문제를 문제를 다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도 충분히 합격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 문제는 80문제다. 시험시간은 2시간이다. 4과목의 전체 문제는 80문제다. 여러분들이 가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8개 이상 맞춰야 된다. 8개 미만으로 맞출 경우는 과목당 불합격 처리 된다. 그래서 가락만 면하면 전체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다. 힘내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충실히 착실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기본에 충실할 때 약간의 응용력만 가지면 필기는 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기기사 2024년도 출제 기준 변경 내용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본수업 때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